574쪽의 전기선속으로 들어갑니다. 원어로는 일렉트릭 플럭스고 플럭스란 양은 마치 우리 보통 뭐 수돗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거나 뭐 이런거 이제 플럭스라 그러죠 플럭스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뭐 1초 1초를 정해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플럭스 인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선속 이라고 하면 전기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갖다가 이런 그 이런 그 이 전기장에 그 이제 전기력선 전기력선으로 나타냈죠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 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역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그어졌으면은 요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요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에 접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플럭스라고 하면 어떤건가 하면은 뭐 이런거 열 역선들이 쭉 이렇게 이제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적을 정해요 면적 뭐 우리 수도꼭지를 생각하면은 이 수도꼭지가 작은 수도꼭지가 있고 뭐 단면적이 넓은 큰 수도꼭지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을 이제 저기 아무래도 같은 세기로 물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수도꼭지의 단면적이 넓을 수록에 이제 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기선속 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어떤 면적 a 를 주고서 그 면적 a 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에요 전기력선 몇 개가 면적 a 를 통과하느냐 하는 거고 결국 그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은 결국 이제 전기장도 센 거고 뭐 물로 따지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 양이 이제 많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은 단위 면적 어떤 단위 면적을 생각해 이렇게 이제 크기가 1인 거에요 뭐 1 제곱 센티미터도 될 수 있고 1 제곱 미터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위 면적 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몇 개 이냐 하는 것이 바로 전기장의 세기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 이라 함은 이제 전기력선 수에 비례하는데 그냥 면적을 무한정 뭐 이렇게 늘리는 그런 게 아니고 단위 면적을 딱 잡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 내 전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전기장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 그런 거에요 어 그런데 이 플럭스 라고 함은 뭐냐 하면은 플럭스 전기 선속 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단위 면적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면적이 있어요 뭐 수도꼭지 라든지 어떤 주어진 면적이 있을 때 거기에 몇 개가 통과 하냐 하는 거죠 음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플럭스를 구하고 싶거든요 전기 선속을 구하고 싶은데 그 전기 선속은 단위 면적 당의 전기 선속의 개수는 바로 전기장에 비례하는 거니까 단위 면적에 대한 거 곱하기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은 바로 이 전체 주어진 면적에 그 이제 플럭스가 얼만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선속의 단위는 전기장의 단위가 뉴턴 퍼 쿨롱 이고 면적의 단위가 미터 제곱 이니까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의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롬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선속을 정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게 이 면적이 면적이 이 전기력선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 그 면적이 전기력선에 대해서 수직할 때 수직할 때 바로 전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이제 그 플럭스가 작아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히 가면은 아무리 면적이 넓더라도 통과하는 양이 작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정의 하냐 하면은 그 전기장 하고 전기장 하고 전기장이 이제 이런 면적을 통과 하죠 전기장 이런 면적을 통과하는데 이 전기장에 대해서 이 면이 수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A의 수직이란 표시는 뭐냐 하면은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면적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바로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면적이고 요게 실제 면적인 거죠 그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수직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면적 벡터가 있죠 면적이 있죠 면적이 면적이 있으면은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요 면적이 있는 평면 있죠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평면 전기장이 통과하는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 바로 이 법선 방향인 거에요 그래서 면에 수직한 방향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면에 수직한 방향은 바로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거죠 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면에 수직한 방향은 이렇게 돼서 전기장 방향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플럭스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 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죠 바로 그래서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전기장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 그랬을 때 이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기장 곱하기 이 면 중에서 이 면 중에서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전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있죠 그 각도에 코사인을 취한 거 그것이 바로 전기장의 수직한 면적 성분이 되고 플럭스는 바로 전기장 곱하기 전기장의 수직한 면적 성분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면이 전기장 벡터에 수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전기장의 수직한 면적은 바로 이 면적과 같은 경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이 경우는 이 면의 수직한 면적 성분은 뭐냐면은 그 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전기장 방향하고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코사인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뒤에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수직한 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이와 같이 면적이 이 전기장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 아닌 기울어진 경우에는 이 면적의 수직 방향과 전기장이 이루는 방향의 코사인 만큼으로 이제 그 면적의 효과가 줄어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럭스를 왜 구하냐 하면은 이 플럭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결국 이제 이 단원이 전기장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럭스하고 전기장하고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고자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챕터에 이 저기 저기 이제 이 제목 중에 이 챕터가 이 챕터의 제목이 연속적인 전화분포 앞에서 했죠 그리고 가우스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가우스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선속을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전기장하고 전기 선속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알아보는 이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면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항상 평면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공면이어도 돼요 공면이어도 되는데 공면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 공면이니까 그걸 평면을 평면처럼 할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면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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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쪼개면은 그 쪼갠 일부분은 평면처럼 보이죠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그 원의 일부는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면이라 하더라도 공면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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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쪼개면은 그 평면에 쪼갠 공면의 일부는 이제 마치 평면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평면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직한 방향이 나오는 거죠 수직한 방향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이 면적을 이 면적을 벡타화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해야지만이 플럭스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전기장은 벡타예요 그러면 면적도 만약에 벡타화 시키면은 마치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두 벡타의 스칼라 프로덕트인 것처럼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플럭스를 기술하게 되면 훨씬 더 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공면이라 할지라도 쪼개고 쪼개면은 그 부분이 평면처럼 되니까 그 부분 이제 평면에 그 면적이 있겠죠 그죠 평면의 면적을 이제 델타 ai 라고 이제 합시다 평면의 면적을 델타 ai 라고 하면은 요 면적을 벡타화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벡타의 방향을 잡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벡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주냐 하면은 바로 요 공면의 일부분이지만은 쪼개고 쪼개서 평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요 쪼각면에 수직한 방향이 바로 요 면적 벡타의 방향이라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요 면적을 벡타화 시켰을 때 그 벡타는 크기는 바로 요 면적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방향은 요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플럭스를 구할 때 그 플럭스를 구할 때 전기장 벡타와 그 평면이 서로 수직하냐 아니면은 기울어졌냐 이런 거를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벡타와 요 델타 i 벡타가 평행하냐 즉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은 어떤 각도를 주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 줘야 되냐 하는 문제와 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바로 이 면적 벡타를 벡타화 해서 전기장과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 줌으로써 결국 면적이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거에요 그래서 이 면적 벡타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걸 이론을 이제 만들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벡타와 면적 벡타를 스칼라 프로덕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벡타하고 면적 벡타를 각각 이제 곱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로 곱했더니 뭐 역선이 하나가 지나가더라 그러면 이제 그 델타 ai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옆에 면적을 또 했더니 또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 또 뭐 0.8개더라 그러면 이제 그 0.8개 더하면 이제 앞에서 플럭스가 두 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가 뭐 1.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더해 가면 전체 플럭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던 방법은 이걸 잘게 쪼개고 쪼개고 다 쪼개면 이제 거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매우 잘게 쪼개서 이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장점은 이 이 아이도 전기장 벡타 E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들 수 있고 이 델타 ai도 DA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플럭스를 좀 더 이 적분을 이용해서 이 플럭스를 좀 더 편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에 전기장이 쭉 가고 있어요 전기력선이 쭉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면을 해도 된다 그랬죠 공면을 자기가 쪼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공면을 자기가 쪼개서 그 공면의 한 부분이 거의 평면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플럭스의 개념을 이제 플럭스가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폐곡면이 있어요 폐곡면 폐곡면이 있는데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플럭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좀 전에는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좀 전과의 차이는 뭐냐면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평면상의 점에서 통과하는 플럭스 평면상의 점에서 통과하는 플럭스 평면상의 점에서 통과하는 플럭스 이렇게 해서 이 면에 대해서 모든 플럭스가 어떻게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앞쪽에 있는 면에서의 플럭스는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생각해야 되고 이 뒷면에 있는 점에서의 플럭스는 이 뒷면에서의 전기장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전기장이 이 점에서의 전기장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점전화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점전화로부터의 전기장은 거리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 앞쪽은 거리가 짧으니까 전기장이 클 것이고 이 뒤쪽은 거리가 머니깐 전기장이 작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요 한 지점이니까 여기서 뭐 이제 뭐 이제 같은 거의 같은 지점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 전기장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거리 R을 따지는 이제 그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세 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이제 안 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이제 폐곡면이 되면은 폐곡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전기장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기장에 플럭스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길 봅시다 여기 여길 보면은 면적 벡터의 방향은 여기서 이제 여기 1번 면적 벡터의 방향은 대강 이쪽 방향이다 이거죠 이거 이거 이 방향이에요 근데 전기장 방향은 여기에요 여기라서 이 둘 사이가 예각을 만들어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 2 곱하기 델타 A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이게 예각이기 때문에 요 플럭스는 양의 값을 가져요 그죠 어 면적 1에 대한 이제 전기 선속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져요 음 근데 이 뒤쪽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면적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면적에 대해서 수직하게 잡았으니까 면적 벡터는 이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어 그리고 면적 벡터 잡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안쪽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폐곡면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잡을까 바깥쪽으로 잡을까를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어 그런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폐곡면의 바깥쪽으로 면적 벡터를 잡았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면적 벡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안쪽으로 면적 벡터를 잡았다면 여기서도 안쪽으로 잡으면 돼요 어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잡고 여기는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건 하나의 그 룰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바깥쪽 이게 그 면적 벡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이제 둔각을 만들어요 그러면 코사인이 둔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이 둔각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 3번의 경우는 플럭스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럴 수 있죠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죠 둔각이 되면 어 그 다음에 이 사이드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 여긴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면적 벡터는 면적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드에서는 어떤거는 요 면적 벡터하고 전기장이 수직을 이렇게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코사인 90도니까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주위에 전기장이 있고 요 폐곡면이 있죠 요 폐곡면 내에는 전화가 없어요 어 폐곡면 내에는 정기적인 어떤 성질을 가진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진거는 이제 전화니까 어 플러스 전기든지 마이너스 전기든지 어떤 전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화가 요 폐곡면 내부에 없어요 아니면은 전화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그럼 합치면 0이 되죠 어 그런 경우 어 그렇게 해서 마치 전화가 이제 있더라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전화가 아예 없거나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 폐곡면을 통한 플럭스를 다 더해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0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더해 보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우스 법칙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건 얘기할 것이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게 쪼개면은 아까 썸메이션이었는데 이 썸메이션을 인테그럴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폐곡면이라 함은 우리가 여기다 똥가미를 쳐줘요 이렇게 면적은 면적인데 DA라는게 면적 벡타니까 이건 이제 면적을 다 다루는 거죠 면적을 다루는데 요 면이 폐곡면 닫혀있는 이와 같이 달걀이라고 치면 요게 달걀 달걀 모양 이죠 이 깨지지 않은 달걀 은 그 표면이 폐곡면 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폐곡면의 경우는 우리가 인테그럴 할 때 면적 적분을 할 때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줘요 동그라미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인테그럴 적분을 하는 이 면이 폐곡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는 폐곡면 이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그때는 폐곡면이 아닌거죠 예를 들어 이런거 이런거에 대해 적분한다 그럴 때는 동그라미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요기만 면적이고 나머지는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이제 열린공면 이에요 열린공면은 열렸다 할 때 이제 개죠 개폐할 때 이제 개죠 그래서 개곡면 이에요 개곡면의 경우는 그냥 인테그럴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폐곡면의 경우는 인테그럴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서 닫혀있다 이제 그런거를 나타내주면 좋은것이죠 편집하는 그리고 또 엑불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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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